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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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간다! 진짜 가져간다! 나다! 네 오늘 좀 다이아를 좀 구해왔고 이제 제 방송에선 형들 잘 알다시피 다이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?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이아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? 깽충하면 돼 언제까지? 될 때까지 어떻게? 무한대로 오케이? 자 앞으로 다이아가 얼마밖에 없네 뭐하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빅보스는 자기가 알아서 방송하다가 언젠가는 지가 열려서 갑자기 연금을 하던가 아니면 갑자기 깽충을 해가지고 언가 할 수도 있어 45만 다이아 있네요 자 이거 하나 뽑아놨고 그리고 선물 보면 10회 실패입니다 오늘은 깽충까지는 진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합니다 10회 실패 10회 실패 제발 쉽게 끝내자 여기서 NC야 쉽게 끝내자 진짜 어? 부탁한다 제발! 여보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보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보 아 제발 휴 제발 떠라떠라떠라떠라떠라 10회 실패 10회 실패 10회 실패 13번째 도전 10회 실패 자 구독 안 하시는 형님들 크리스마스 미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10회 실패 10회 실패 10회 실패 10회 실패 후 아 제발 초라 14번째 도전 야 이거는 뜰 거 같았는데 15번째 도전 전설 제발 주십시오 제발 전설아 떠라 번기 번기 슈쌰 번기 슈쌰 슈쌰 16번째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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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을 조금씩 하니까 안 나와 보이는 거긴 한데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진짜로 게임이 어? 게임이 쳐 미친 거 아니냐 이정도면? 아 이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? み사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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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 mes 도전 정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달밖에 안 됐어요. 두 달 됐는데 이 정도로 세졌습니다. 정말 빵꾸가 없을 정도로 믿어주십시오. 내알 찐 진심. 제가 번개형이랑 대적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접지 않을게요. 400억을 더 써야 되든 500억을 더 써야 되든 이길 테니까 구독 박아주시라고요. 아 이거 맞다 맞다. 여기 보면 5천만 원 입금해줬고 5천만 원 입금해줘서 이거랑 1억 8천 6백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1억은 내가 입금을 했어. 다른 데도 또 있긴 한데 이번 달 보니까 900만 원 넘게 썼네. 1억은 해줬어 내가. 여보 부부는 1심 동체 반반. 다 입금해봐야 할 거 해봐야 1억도 안 돼. 이번 달 그러니까 2억 정도 깽충 제외하고. 우리 같이 스위트 원코 했잖아 여보. 보스 형 신화 이력 안 되고 신화 또 뜨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. 또 도전해야죠. 1억 남겨야지. 나에게는 빅 부인의 카드가 있어. 어? 빅 보스에게는 빅 부인의 카드가 있다고 형들. 1억 또 남기면 되지 그까짓급. 18번째 도전입니다. 제발 떠줘라. 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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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간다. 진짜 가져간다. 나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나다. 나는 빅 보스다. 내가 빅 보스다. 연타 가자. 빅 보스다. 연타 가자. 19번째 도전. 3, 2, 1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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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더 떠버리냐? 전설. 어? 가자. 가자. 개랭어 지팡이를 일단은 제 뽑을 도드릴게요. 제발 충복. 빵꾸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컬렉션도 좋아 마법 데미지 감수 1 마법 방어력 2 피해 비지 데미지 리덕션 3 마법 명중 필요 없고 데미지 리덕션 무시 2 이걸 어떻게 확정 안 하냐고 그냥 성공을 바랍니다 팬가입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문주 신화 없는 새끼 신화 도전 두 번만에 신화 두 마리면 이문주 대가리 구쿠법 뭐야 물러졌어 아 나 아잇 먹으려고 그랬네 형들 3 2 1 가자 신화야 떠나 야 뭐 어찌됐든 실패는 했지만 사실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26일날 27일날 이력으로 도전을 한 번 하잖아요 도전한 뒤에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TJ 까보고 그 뒤에 그래도 이력은 남겼네요 신화 이력 GONG 2 2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